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방 예산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대화회장이 열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은 100% 다 수렴을 해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까요?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 인식과 진단, 발전 방안까지. 지금부터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의 결과와 후속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국방예산 활용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유균의 국방부 계획예산관 나오셨습니다. 권헌철 국방대학교 경제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박창규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유기나노시스템 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중액됐습니다. 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이 중액될 예정인데요. 국장님 국방예산 왜 중액돼야 되고 또 왜 중의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국방예산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그 나라의 경제력입니다. 제가 2017년 명목 GDP 순위를 봤을 때 세계 15위권 안에 드는 나라 중에 국방비 순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빼고는 12개의 나라가 국방비 규모도 15위 안에 듭니다. 경제력 규모가 11위, 2017년 명목 GDP 기준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방비를 쓰는 순위가 10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킬 것이 많은 나라가 국방비를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력은 단기간 내에 획득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중기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획득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 수준에 걸맞게 그리고 역내 분쟁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방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나라의 수준에 맞게 국방부의 또 국방 분야의 구성원들을 대우하는 예산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방 복무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민간 영역과 차별되지 않는 처우 개선, 건강권 보장, 재해보상 등 아직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방 예산은 그 나라의 국방력하고 아주 직결된다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의 국방 예산 어느 정도 수준이고 현재 증액 추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8년 국방 예산이 43조 원을 좀 넘고 있고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한 수준인데요. 2016년 전 세계 국방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위는 부동에 당연히 미국이 되겠습니다. 한 660조 원 정도 되고요. 다음으로 2위가 중국 정도가 되는데 한 232조 원 정도 됩니다. 환율은 한 1,080원 정도로 기준으로 환산한 것인데 3위는 러시아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4위는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저희보다 많고 우리나라는 10위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약 2016년 기준으로 한 39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 50조 원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데요. 특히 미국의 국방 예산은 국방 예산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인데 올해 2019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이 약 744조 원 정도 그런 거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에 포함한 17배? 17배 정도 되고요. 2위에서 9위까지 합한 금액보다도 미국의 국방 예산이 지금 많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GDP 기준으로 하면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 한 1, 2% 정도 수준에서 국방 예산이 편성되는데 반해서 미국은 아무래도 국방 예산이 많다 보니까 3.5%, 4%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는 2.4%, 2.5% 수준 정도를 오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적인 국방 예산의 추이를 보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첨단 무기체계 구축이라든가 국방 R&D 예산, 장병 복지 등의 꾸준한 지속적인 투자와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위력 개선비나 그다음에 약 30조 원의 70%에 달하는 전력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꾸준히 증가는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1인당 장병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국방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전히 좀 미흡한 상황이고 꾸준히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의 국방비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세계 국방비 규모, 그리고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직전해 있는 남북관계의 어떤 특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적정 국방비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지금 아마 원하시는 답은 뭐 삼 프로다 GMP 사 프로다 뭐 재정이 몇 프로다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도 있잖아요 GMP 대비 몇 프로나 뭐 이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재산 규모 이런 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우리의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 규모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면 GDP 대비하면 한 2.4%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요. 근데 이것도 전쟁한다든지 위협도가 많은 나라 치고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보더라도 일반 회계에 비하면 한 14% 쓴다고 그러고 전체에 대한 한 10% 정도 쓰는 건데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한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내년에 올해는 43조고 내년은 50조인데 아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제가 이제 밀리터리 익스펜니처라는 국방비에 쓰는 제일 큰 규모는 GMP 맞습니다, GDP. 그리고 두 번째가 적 위협이 어떤가,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피드인으로 해서 다른 나라 동맹국이 얼만큼 도와주느냐에 따라 이 돈을 깎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국방지 아닌 다른 제에 비한 상대 가격이 얼마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로서 한번 보면 전쟁을 하는 나라냐, 아니면 정권이 약간 군의 호의적이냐 아니냐, 아니 대통령이 혹시 군 출신이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재정상태가,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거 저도 보더라도 저희 나라가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쓰는 게 맞다, 몇 프로라고 말은 못하지만 좀 더 쓰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면 동북아 주변 사강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데 또 우리도 적정 국방비 더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도록 정말 중요한 국방 예상,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국방 예사가 아까 43조 1,500억 규모고 저희가 정부 총 지출 대비 10.1% 규모입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저희 한 10%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력이 커지면 저희가 비중이 그대로라면 국방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비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재정 여건이거든요. 정부가 능력이 있으면 국방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정부가 5월쯤 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짭니다. 5년간 어느 정도로 나라를 투자하겠다, 나라 예산을. 그래서 국방 분야별로 예산 투자 방향이 정해지는데요. 그러면서 5월 말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각 부처별로 지출 한도를 줍니다. 내년 예산 어느 정도 퍼센트에서 짜, 저희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도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인건비 같은 의무 지출성 경비 가장 먼저 담고, 국정과재 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남으면 거기다가 국방부 하고 싶은 사업들 다 담는데 항상 지출 한도로는 다 못 채웁니다. 저희는 더 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 아마 기재부에 제한, 이번에 국방비 요구안 낼 때도 당연히 지출 한도를 넘을 것 같고. 그러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일부 이제 기본 경비를 좀 깎이는 페널티를 받지만 그걸 감수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목소리를 내는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재정당국이 갑작스러운 지출 소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지출 한도를 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안을 내고 난 다음에 6월, 7월, 8월 동안에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면, 이해를 시키면 마지막 정보안에는 지출 한도를 보통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지출 한도를 넘어서 저희가 정부안이 확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8월에 다 정해지면 9월에 국회로 보내고, 국회로 가는 순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저희는 1심 동체입니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12월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에 시동을 걸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장님,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자리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작년에 대통령께서 나라가 국가예산을 짬에 있어서 국민의 몫을 더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 발맞춰서 기획재정부가 참여 예산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는 국가예산을 짬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담는 예산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는데, 일정 부분. 사실은 국방부도 기재부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사실 저희 분야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생활과 완전 직결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별도로 참여단을 만들어서 지난 두 달간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장병들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한 140여 건이 넘는 안건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병사들과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지금 그날 제가 11일 토론회 할 때 총 214명이 토론을 참여했습니다. 반은 일반 국민, 반은 일반 장병들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20대 분들이 가장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뜻깊은 자리였고, 그때 토론된 내용들이 또 다시 기획대정부로 가서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박 교수님, 국방 예상과 관련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장병들의 어떤 제안을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음 있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미나 의의를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도 전문가로서 이날 참여를 했습니다. 보니까 전문가 한 분씩 테이블마다, 한 20여 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전문가 한 분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 일반인, 그다음에 군 장병, 간부 이런 분들이 섞여 있는 자리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200여 명이 정말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였는데요. 열띤 토론이 되었나요? 하여튼 제 연구, 정책, 기획, 한 30년 인생의 그런 자리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도 의의를 찾는다면 과거에 보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향,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기획을 하고, 밑에서 집행을 성실히 하는 이런 구조가 아주 전형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특히 국방부는 부처의 성격상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타부처보다도 더 앞서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장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행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국민과의 소통, 그래서 밑에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것을 또 그동안 가장 보수적으로, 폐쇄적으로 여겨졌던, 민간이 다가가기 어려운 이런 영역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관련자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즐거웠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국방 예산, 또 중점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런데 국장님은 실제 국민들이 국방 예산을 또 어떻게 이제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먼저 시행했다면서요? 네, 저희가 참석자가 200여 명 되니까 다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국방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길 바라는가, 다 물어봤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라면 국방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한 78.7%가 매우 개선되거나 개선되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주 고무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급여가 인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더라고요. 그리고 병력 생활관도 많이 개선되었고, 전반적으로 장병급여나 복지 여건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고요. 기타 앞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국방부가 많이 공개하려고 그런다. 정보 공개의 의지도 높다, 이런 점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뭘 더 바꿔야 되겠느냐 했더니, 오히려 복지나 그런 것보다는 군인사, 교육훈련, 군사시설, 이런 쪽 분야, 우리 전툴과 관련된 분야에서 혁신이 더 필요하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권 교수님, 국방대에서는 매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토른대에 앞서서 국방예산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거와 연계해 봤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1989년부터 해마다 장병이나 국민에 대해서 안보식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6개 분야, 60개 항목 하는데, 제한이탈에 관련되는 것이 국방예산에 관한 인식 고거였습니다. 다른 것 다 접어놓고 이것만 본다면, 물어봅니다. 국방위 늘려야 되겠느냐, 줄여야 되겠느냐. 늘려야 하는 게 40% 넘어갑니다. 작년, 지금 안 보더라도. 줄이자 하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라는 장면들을 보더라도 국방위 늘려야 한다는 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리 어디에 늘려야겠느냐라고 하면, 아마 좋기는 아까 장병 복지였겠지만, 생각보다, 그 답보다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첨단 무기 체제 확립하는데, 이게 40% 가까이 38.5% 올리자. 그렇게 나왔었고요. 두 번째 장병 복지 개선하는데, 시설 견뎌하는데 한 27% 정도의 사람이 올리자고 했고, 교육 훈련 강화, 인적 개발하는데 한 22% 올리자. 국방 R&D하는데 11% 올리자. 아까 1등만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 후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리자, 그리고 첨단 무기 늘리는 쪽으로 가자. 이거는 아마 거의 공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대부분 국방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첨단 사업 분야에 투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투명한, 공정한 예산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참여 국방 예산 대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1부에서는 국민 제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회에 있었다고요. 어떤 사업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까? 1부 토론회에서 6개 사업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6개 사업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받은 의견이 145개였거든요. 145개 중에도 그냥 간단한 제도 개선과 같은 것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사업으로 직결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니까 딱 36건 남았습니다. 36건을 각 국실에 뿌려서 예산 사업이 적당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준이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준.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특정한 누구를 위한 이익이 있는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몇 가지를 빼다 보니까 6개가 남은 겁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또 각 사업국이 조금 더 발전시키고 숙성을 시켜서 그 의견을 발표했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국민들이 토론을 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장병들이 너무 겨울에 좀 춥다. 그냥 전투복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너무 춥다는 거죠. 그래서 패딩용 동계 점포를 주자는 아니었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지휘관과 또는 일반 병사들이 사적인 용도, 실제로는 그 부대 위에서 필요한 돈인데, 그런 돈들이 물자와 장비들이 안 들어오니까, 사비를 써서 충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첩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재량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주자라는 사업. 그리고 내가 전역 후에 예비군 훈련을 가려고 보니 몸이 너무 불어버린 거예요. 이 호수는 안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 사업. 그리고 예비군 훈련비를 인상해 주자. 그리고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자. 그리고 장병 휴가 때 주는 돈이 너무 적다. 이걸 좀 높이자. 이런 6가지 제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6개 중에서 6개가 선정돼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토론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은 그 토론 결과가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사 중심의 제안이 1등할 줄 알았어요. 아까 패딩용 동계 점퍼 같은 게. 그런데 1등은 그게 아니라 월등하게 예비군 훈련비 인상이 1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미 예비군 훈련비가 너무 낮은 거에 대한 분노가 거의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30.4%가 예비군 훈련비 인상을 가장 높은 득표를 주고 1등을 하게 되었고. 뒤이어서 패딩용 동계 점퍼, 병휴가 시 교통비 지원 확대 순으로 이제 순위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또 받은 제안이 예비군 훈련비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 열띤 토론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날 테이블당 토론이 있었는데요. 테이블당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앙 스크린에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도 어떤 토론이 오고 가는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날 예비군 훈련비 인상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때 토론했던 것은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비가 16,000원인데 이를 2018년 최저임금 기준인 7,530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이런 제안자의 발언이 일단 있었고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보니까 동원훈련 대상이 한 57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교 부사관이 1년에서 6년 차에 받고 병은 1년에서 4년 차에 받고 제대하면 제외가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시에 실제 현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그런데 이게 좀 적정 보상을 해줘야지. 너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고 이게 지금 또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버스 임금이라든가 뭐 식대 이런 것도 이게 16,000원 갖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가 나왔고 특히 이제 동원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니까 이 산에 휴가를 내보는 실제 분들이 많대요. 그렇게 돼서 실제 경제적인 손실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뭐 좀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적인 손실을 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얘기인데 좀 특이한 또 의견 중에 하나는 이게 예비군 동원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 영역이라든가 직급별 수행 업무가 예비군도 조금씩 다 다른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일괄되게 지급하지 말고 좀 차별화해서 이것을 좀 차별 지급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건 좀 이제 여러 가지 부속 조치가 필요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재미난 의견들도 좀 남았습니다. 일단 동원 훈련비를 좀 인상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의견이 뜨거웠기 때문에 교수님 그래서요. 사실은 예비군 훈련비의 어떤 현실화 뭐 쭉 계속해서 국민들의 요구사항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올려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암만 열정 표현하지만 자기 돈까지 줘가면서 훈련받으러 가는 거는 여러 번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는 자기 비용은 안 들게 하다못해 자기가 찹이 내고 자기가 밥상 먹으면서까지 하는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만 6천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용은 해줄 게 4만 원 정도 올려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거 만만치 않은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최저임금은 챙겨주지 않아야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써먹는 게 건설, 노무당가 이거 쓰는데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라서 그러지만 국가가 암만 열정 표현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조금의 보상은 해줘야 그래야 자기 경제적인 손실까지 박아주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조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국민 제한 사업 중에 예비군 피복 지원도 있었습니다. 예비전력 예산 확충의 시급함에 대한 국민의 뜻이 잘 드러난 것 같은데요. 현재 예비전력 예산이 전체 국방비의 0.3% 수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역시 또 예비전력 정해와 이거 중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 확충 어떻게 지금 해나갈 예정이십니까? 사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예비전력 정해와 그리고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사실은 정말 실감할 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안약에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좀 자책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가 예비전력 프로그램 예산의 증가를 높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요구하냐면 제가 올해 대비 36% 이상 증가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어쨌든 우리 국방부 안을 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보상비를 저희가 대폭적으로 올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비군 피복비 관련 예산도 다 담았고 또 관련된 각종 시설 장구 예산도 저희가 담았습니다.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이 5, 6% 오르거든요. 거기에 대비 36% 이상 오르는 거니까 획기적인 거죠. 그냥 많이 올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지만 30% 올렸다고 하더라도 예비전력 예산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제가 18년 대비 1,325억 원이거든요. 작은 규모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0.4%밖에 안 되느냐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건 다 빠진 상태의 금액이니까 실제로 1%가 넘는 예비전력 관련 예산이 그럴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비전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랑 저희도 같이 생각이 좀 비슷한데 일단 앞으로 병력 감축이라든지 다양한 전력이 손실이 되는 그런 영역의 정책적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은 예비전력 정의화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정당국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애를 써주시고요. 국민들의 1번으로 꼽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그리고 국민 제한사업 우선순위 2순위로 나온 게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진행이 됐고요. 어떤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까.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제일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초의 국민 제한은 동계 패딩점퍼가 아니라 해외 파병 부대 털잔바 지급이었어요. 그래서 제한자의 설명이 한 1분 정도 있었는데 실제 사막에 파병된 부대에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한데 이게 좀 추워서 털잔바를 좀 보급해달라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 검토를 했더니 이거를 좀 더 확대 실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장병의 동계용 패딩점퍼 지급이라고 수종 보완을 거쳐서 했다고 현장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됐던 거고 실제 아시다시피 동계 시의 장병들이 지금 방상 내외 피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고 겨울에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게 좀 춥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기능성 방안복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부대 피복이다 보니까 개인 보급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됐는데 이제 현장에서 기억나는 좀 재미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전체 토론을 할 때 어떤 젊은 20대 여자분께서 일어나서 지금 아마 남자친구가 입대를 했나 봐요. 남자친구 좀 춥지 않게 좀 해달라. 건강하게 좀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호소가 있어서 표를 좀 많이 얻지 않나 싶은데 또 좀 굉장히 좋은 의견 중에 하나는 그냥 패딩 점퍼는 전투력에는 전투력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인들이 입는 패딩형 점퍼는 좀 패딩형 점퍼를 좀 기능성을 부여하고 전투력 개선에 맞게 개조해서 보급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장병들 입장에서는 이제 패딩이 요즘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딩을 입다가 군에 가는 순간 이제 패딩 점퍼를 도움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은 불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거나 그래도 2등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딩형 동기 점퍼 지급이 좀 더 활성화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 맞추는 그런 국방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토론 대에서 논의된 국민 제한 사업 중에 군인 및 예비군 복지에 관련한 일반 내용뿐만 아니라요 전문적 식견이 있는 관계자 의견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국민과 전문가나 장병들을 포함한 관계자와의 제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사실은 아까 패딩형 동기 점퍼도 제한을 한 사람은 현역 대의였거든요. 실제로 그 해외 파병 부대를 가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휘관들 재량 관련된 예산도 사실 현장에 있는 우리 장교가 부대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너무 균질하고 동일한 장비와 물자만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비를 들여 쓸 수밖에 없다. 일부 특전사 부사관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라도 돈을 좀 지원해 주시면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마 제가 기재부랑 많은 협상을 하겠지만 많은 제한에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결정할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날 오시는 일반 장병들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제가 더 놀랐어요. 그들의 수준이 이미 일반 장병을 뛰어넘은 거예요. 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만이 참여단을 오시는 거고 그분들 수준은 이미 우리가 보기에 일반적인 전문가 수준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 토론 되었던 수많은 내용들이 단순하게 툭 이야기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많은 고민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2부 토론의 주제가 국방 예산 발전 방안이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자유토론이었어요. 한 사람당 시간을 주고 본인들이 가장 국방부에서 시급하게 바꿔야 될 제안들을 했는데 모아보니 176개더라고요. 그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중복성인 걸 빼면 하나씩 의견을 다 낸 겁니다. 낸 거를 제가 딱 모아보니 역시 급여, 보수 이런 부분들의 제안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장병 건강에 대한 것. 특히 미세먼지가 저도 놀랐는데 확실히 현안은 현안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예요. 마스크는 기본이고 청정기를 설치해달라 그다음에 장병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급식 및 피복은 이런 이런 식단을 좀 빼달라 우리가 안 먹는다 그런 암부터 시작해서 수준 높은 어떻게 보면 간부나 병사나 이제 병사가 급식을 하지 말고 동일하게 다 민간 미탁을 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아주 과감한 제안도 많았고 제가 사실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저희가 평소 고민하는 것과 비슷했는데 그래도 아주 세밀한 것에 들어가면 제가 몰랐던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의미 있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건강권에 대한 요구가 좀 늘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역시 발전 방안에도 이렇게 1, 2위는 복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 정권에 들어와서요.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요구가 있어 보이는데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로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권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직성 경비로 한번 올려놓고 나면 더 이상 뒤에 딱백하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특히 병력에서도 월급 주는 부분이 큰데 그게 결국은 병력을 좀 줄이는 쪽으로 병력을 주는 데는 제안에 그거를 대체하는 시설 장비 같은 것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산 꼭대기 올라가면서 초병들이 앞에 쳐서 밀어내는 식의 초병이 아니라 레이더 장치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게 결국은 길게 보면 돈 아끼는 것이 될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보면 옛날에 말로 포를 끌었는데요. 초반에는 그때 말이 쌌는데 좀 지나오니까 말 사료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트럭값이 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말로부터 트럭으로 내연기관 있는 거 끄는 거로 바뀌듯이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트럭 살려면 돈 들을 듯이 처음에는 레이더 깔고 아니면 CCTV 깔고 모니터 깔려면 비싸긴 하겠지만 처음에 들고 나면 결국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면 노동집약적인 군대에서 자본집약적인 군대 아니면 기술집약적인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함께했던 자리에서 어떤 방안이 좀 뜨거웠고요. 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우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 주제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되고 이 범위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우려스러웠는데 사전에 이제 준비도 잘 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중계 같은 것들이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체계적이고 좀 정돈된 느낌의 토론이 진행이 됐어요. 저희 테이블은 뭐 어떤 이제 10가지 중에서 어떤 특정 아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막 정말 어떤 아니 지지 의견과 반론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좀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국민들 대부분이 저도 이제 예상한 거랑 좀 달리 장병들의 이제 건강, 보건, 복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을 저도 체감을 했고 예전에 이제 탑다운 방식에서는 주로 이제 전투력 개선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갔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 확실히 국민 참여 토론이라는 것이 좀 새로운 어떤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요. 저희 테이블도 보니까 이 전방부대 장교부는 장교의 재량권 얘기를 좀 하고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담당 일반 장병은 이제 자신의 건강 자신의 뭐 제대 후에 뭐 어떤 이력 뭐 어떤 능력 향상 이런 쪽에 좀 피복 급식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네 군무원도 좀 있으셨는데 군무원은 이제 역시 군무원답게 뭐 입찰 방식이라든가 무슨 장병들의 교육 훈련 이런 쪽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제 저는 전문가라 뭐 어떤 특정 의견을 지지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밸런스 있는 얘기 그 이제 균형이 잡힌 어떤 것들을 좀 경청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거는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은요. 어떤 장병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비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좀 개인 그 헬스 트레이너 전문가를 좀 부대별로 해서 이게 좀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많이 재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가 된다면 이런 의견도 우리가 뭐 반영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도 토론 대상이 됐습니다. 장병들의 건강권을 유지하고 또 높여준다는 것은 전투력 향상하고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또 미룰 수 있는 건 미루고 이런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1부, 2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나갈 방안이십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건데요. 1부 6개 과제는 기재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국방비 안에 담아서 그런데 제가 앞서 지출한다고 준다고 했잖아요. 지출 한도랑 별도로 이 사업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협의해보면 각 부처가 다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처별로 할당이 될 거다. 그래서 각 부처가 가질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한 2, 30억 정도 별도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사업이 의미가 있으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단 6개 안을 정리해서 기재부를 보낼 건데 그중에 너무 금액이 큰 거, 아까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그냥 원래 국방비 안에 담고 저희가 패딩용 동계점프라든가 지휘관 재량 같은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참여 예산을 받으려고 저희가 좀 더 숙성시켜서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둘 개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하나라도 저희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제 좀 잘 논의해 나갈 거고요. 2부에 제한된 것들은 저희가 다 분류해서 지금 사업국에 다 보냈습니다. 사업국이 다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준 것 중에는 사실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미 비슷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겠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언제 하겠다는 이유를 저희가 다 정리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하고 이메일로 다 저희가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안, 특히 이제 국방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이렇게 또 확대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가 또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토론회 외에 국민의 공감과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국민대토론회가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면 분명한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논의의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어떤 제안을 하나 심사숙고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시간에 토론을 필요로 하는데 시간이 좀 짧았는데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국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정부 R&D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나 과기 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 수요 제안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 언제가 되면 이런 수요 조사를 받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야지. 이런 이제 예고된 어떤 준비들을 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국방부의 이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언제쯤 늘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상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 언제쯤 국방 예산에 어떤 제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어떤 즉흥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체계적이고 준비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적용 범위가 국민의 참여다 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좀 제안, 물론 이제 무기체계 같은 것에 대해서 국민 제안을 받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그 각군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각군의 연초가 되면 ROC 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각 군의 소열을 수집하는 채널들 같은 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이걸 잘 연구해서 이걸 민간으로 좀 확대 적용하면 체계적인 국민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범위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모가 어떤 한정돼 있는 규모 내에서 수행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국방 예산안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확대 적용을 하면 이제 좀 이렇게 탑다운 말고도 이렇게 밑에서 국민의 참여 제안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거를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겠고 온라인 같은 것도 좀 잘 활용해야겠죠. 네. 국장님 어깨는 매우 무거우시겠지만 부담도 내시고요.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도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반영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권 교수님 또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국방 예산 또 정부가 원하는 국방 예산 또 국방부가 또 개입하는 국방 예산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 제일 소비자들이 하는 게 맥시마이스 유틸리티, 서브젝트, 버젯 컨셉 이 단어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 되게 소득입니다. 자기가 얼마 가지고 있느냐 중에서 자기 교용 가치를 제일 높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 함수가 목적 하는 바하고 군이 하는 목적 하는 바하고 사병이 하는 목적 하는 바라든지 국민이 하는 목적 방향이 다 틀립니다. 사병 같으면 아까 복지해달라고 그러고 국민 같으면 어떻게 국방비 어떻게 자기한테 달라는 식으로 써달라는 식으로 물건 사달라는 거. 그러나 국방 목적이라는 거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리고 장병들이 생각도 중요하긴 하나 제일 큰 목표가 뭔가를 무선하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를 다르지만 서로 간에 다르지만 이걸 좀 조합을 잘 만드는 쪽으로 해서 옛날 같으면 무조건 북을 이겨내는 그런 국방 목적이 최고였다면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쪽에도 가중치를 좀 더 주시고 사병들을 더 좀 아우르는 데도 가중치를 더 주시고 그래서 목적 함수 조금 바꾸셔서 한다면 그러면 이게 좀 갭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만들고 또 신세대 장병들을 눈높이를 맞춰가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해결 방법을 또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방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전문가가 의사결정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은 국방이니까.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어떤 공개, 투명,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안된 안돈, 어느 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문제였듯이 예산에서는 저는 밸런스가 제일,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좀 깨진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조사와 연구지만 장병 1인당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장병들의 불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때는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좀 느릴 건 느리고 줄일 거 줄이고 이렇게 하면 밸런스를 좀 회복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 좀 될 것 같고 군은 군답게 제가 볼 때 전투력 향상이 일단 최우선 목표를 두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장병들의 복지라든가 무슨 병영문화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경제 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특산 안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참 고려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와 남북관계 완화에 따라 북핵 위협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국방비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 교수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잘 된다는 보장도 있는 것이 아니고 1%의 허점도 결국 국가의 위기에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군대, 강한 정부가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큰 버팀목이 되고 배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KMD나 킬체인지나 이런 것들 더 큰 돈 들여가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이렇게 두 분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다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가 물론 개선되는 사항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 국방부가 갖춰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또 이런 분쟁을 관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해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주 불가격한 사항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 국방부의 확보는 절대 피해가 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군사력의 증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지만 국방부의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대국민 메시지가 우리가 군사력에 적정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우리 국방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구나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국방비 확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이런 요구안들이 종점사항에 첨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정 국방 예산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좀 더 하실 노력이신지 그런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국방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공식 제출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은 우선적으로 국정과제를 다담았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대책과 같은 국가적 현안 과제 사업을 취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우리 전력 운영 분야에는 병원 봉급 인상을 포함해서 7가지의 예산이 필요한 국정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관련 예산을 다 담았고요. 방위력 개선비도 우리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한 전력 확보 사업 등 5관의 국정과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를 합쳐서 10조가 넘게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현안인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저희가 4천억이 넘게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군무원을 증원하는 예산 유급지원병의 보수를 대폭 올리는 예산 그리고 제초라든가 청소 같은 분야의 병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력을 학축하는 예산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예산 대토론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토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장병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먼저 미세먼지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28매를 학대 보급하는 거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예산 친환경차 보급 예산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을 천억 넘게 예산에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불러주시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도 적절하게 담고 있네요. 끝으로 적정 국방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선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한테도 국방비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경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요. 교육훈련이 첨단 기술에도 근 일조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대기용 물류 같은 것도 군에서부터 발전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인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하는데 조종사, 항의 기술사, 중장비 정비 기술사도 결국 군에서 많이 양성되는 것이 결국 국가 전체를 도움이 주게 됩니다. 군수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데요. 저기 한국항공우주인 카이도 많은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사도 많이 되지만 잠수함이나 수상함도 생산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방위상업체로서 해상미사일도 팔고 자주포 전처도 수출합니다. 이게 결국은 차세대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국방 예산으로 이런 걸 도와준다면 결국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외에도 군이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군에 있다는 것이 국토균형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고요.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국방비 지출하는 것이 유효수의 창출로서 기여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국민경제 버팀목 내지는 큰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인식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의견 주세요. 저는 공대 교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아시다시피 융복합이라는 것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부처 간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사실 민군 협력도 융복합의 차원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은 국방부나 군 전체가 약간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것으로 인식을 많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융복합 시대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하는 활용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민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군의 전투력 향상이라든가 장병 문화가 사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군이고 디지털혁명 또한 우리 군을 주도한 이런 장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거든요.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크라우드 컴퓨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어떤 거냐면 그저 좋은 전투력, 그저 좋은 경영 문화 이런 거였는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상황에 따른 최적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전방에 필요한 것과 후방에 필요한 것이 다르고 사막에 필요한 것과 또 수풀에서 산일림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다 다르듯이 이러한 것은 상황에 맞게 지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예산이라기보다는 특수한 환경의 골고루 배분과 이런 목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렇게 육군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개인 병사 체계라든가 워리어 플랫폼, 공군에서 3차원 맞춤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의 도입과 군의 기술 개발 이런 쪽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한국군? 이런 개념에서 인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리드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세계를 리드하는 한국군? 이런 식의 가치지향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가지 바람은 꼭 있습니다. 군은 전투력 개선이나 장병 문화 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산업 발전에도 굉장한 기여할 수가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도 하고 기술의 수요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도 꼭 좀 군에서 잊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마지막에 의견 주신 것은 우리 권 교수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 대토론회를 하고 나서 제가 주변 반응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일부 부정적인 반응은 무슨 국방 예산까지도 국민 의견 듣고 짜느냐 문제가 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죠. 사실 이번 대토론회는 일반 국민만 참여한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국방 예산이 미치는 곳에 있는 사실 일반 장병들이 반이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문가 분들과 또는 우리 국방부의 사업국장과장 또는 각군의 사업국가장들과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저희가 더 배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짜는, 거의 탑다운이죠. 탑다운을 짜는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들은 국방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 자에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느끼고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든 집행하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또 그 사용할 돈을 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저는 제대로 된 예산 확보가 되고 집행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노력을 계속할 거다. 항상 일반 국민과 또 우리 장병들과 소통하는 국방부가 되겠다는 노력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디디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또 적절하게 듣고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회로 끝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형식은 다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방개혁 2.0 정부와 국방부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적정 국방 예산 편성 중요하겠고 중점 사업 선정 시에 국민의 공감대 형성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적정 국방 예산 편성과 운영은 시대적 소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